양유정 아카이브 작업, 사진 고증 작업을 위해서 옥여봉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옥여봉 앞에 부춘산 전망대가 있는데 이 전망대를 올라가서 지금 보이는 도비산의 모습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중앙지, 루티나무, 올라가서 한번 오랜만에 옥여봉에 올라왔는데 1986년, 5년, 6년, 6년, 86년도에 옥여봉에 아주 많이 올라왔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전망대가 있어서 고증하는 작업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높이면 대략 위치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각도를 보니까 루티나무도 일치하네요. 일단 올라온 김에 정상까지 촬영하고 내려와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서산 시내가 잘 보이고 되게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전망대까지 올라가면 더 확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전망대까지 올라갈 것 같네요 사랑대가 잘 못한다 ни 여봉 전망대 광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보이는 길이 양유정길이 보이고 지금 도비산의 모습이 보이고 중앙지 중앙지의 모습 이 산구에서 보면 배티나무보다 뒤쪽에 있고 이 쪽에 큰 능성이 있고 지금 큰 400년 된 배티나무 사이 바로 뒤쪽으로는 기와집이 하나 있고 부춘초등학교 부춘초등학교는 바로쪽 위치를 대략 파악할 수 있네요 여기서 촬영을 마치고 선수준별장 찍고 직접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